이렇게 하고 빡세게 이렇게 하는 게 또 있잖아 알아 알아 정당이? 대단한데?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? 아유 진짜 마지막 리뷰 이제 다음 우선 v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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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n? 내 아닌 맘에 어제만이 없네 이 정도면 뭐.. 혼자 너무 틀리는데? 어 잠깐 약간 다섯 명이 모인 거에 약간 내가 감동이 있어가지고 아 좀 머리가 좀 하얘졌어 터디 다 아는데 방향만 모르는 거 같은데? 방향이.. 내가 방향이 헷갈리네 아 나는 분명히 내 콘서트에서는 이 네 방향으로 했는데 아 내가 반대로 한 거였어 저기 선생님.. 선생님은 좀 저기 하시면.. 난 완벽하지 행복 한 번 해보자 자리 한 번 지금 내 눈에.. 뭐였지? 이런 거였지? 나는 왼쪽, 우영이 형 오른쪽, 재원이도 왼쪽, 톤이 형 오른쪽 여기 사이를 좀 벌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좀 많이.. 넘어질 때 많이 갈게 자리.. 바꾸미 있잖아요 자기 파트 나가고 들어가고 여기 다섯 명이 있어요 이거.. 정확하게 딱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.. 자 위아더 피셜 갈게요 와.. 위아더 피셜 갈게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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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마 1, 2년 젊다는 게 너무나 큰 위안이야 커.. 이제는 그 차이가 커 그치 얼마나 큰데 그때는 차이 없었어 우리 60대 되면 다 친구하자 어떻게 다 비슷한 듯한 나이잖아 그렇게 밝히지 않을까? 그럼 60, 61, 62이 되면 다 친구하는 거지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안 맞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옛날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고 다 수연한데요? 어.. 셀카 찍은 거야? 응 셀카 너 꽉 찍었지? 다 숙소